장수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남원시가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북권 스마트팜 거점지로 발도둠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장수군 읍내 두산리에서 착공됐습니다.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팜은 4헥타르 규모의 온실 세계농과 지원센터 등으로 연말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장수군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련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임대농장을 운영해 미래 농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농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무에 선정돼 국비 등 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대산면 신계리와 운교리 1원 2만 제곱미터의 임대형 단독주택 28호와 공동보육시설이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단지를 만듭니다.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 10명이 완주에 도착해 영농철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당초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송출을 중단했던 필리핀 당국은 완주군의 요청으로 뒤늦게 송출을 승인해 계절 근로자들은 최장 8개월간 고용농가와 함께 농작업에 종사합니다. 정읍시가 청명과 한식 이래 개장 유골 화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서남권 추모공원의 작업량을 확대합니다.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1일 15건으로 평상시보다 2배가량 늘렸다며 사전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